이 정도로 가열된다면 몇몇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탈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주었을까요? 지금 이 샷에서 쓰리 이 글자 조금만... 더 이상 몇몇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화려한 물꽃, 이른바 스타 강사들이 혼자서 가온지는 않았어요. 다 구합니다죠. 힘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단단하게, 드라이하게... 네, 네, 네. 강조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단단하게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아이템만 좀 푸는... 단대한... 우리는 지난 며칠 전간 부동산 불폐랑의 생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시대를 가장 흥명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산, 길고 길었던 부동산 불폐션.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스타 강사들의 부동산 강의에 젊은이들을 내몰아야 하겠습니까? 길고 길었던 부동산 불폐션.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혜진 피디님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려한 소매식으로 청중을 휘어잡는 자칭 부동산의 여왕. 그녀 역시 잘나가는 스타 강사입니다. 부동산 왕국의 꽃, 스타 강사. 그들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을. 미쳤죠. 내 생각에 톤을 너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감기가 완전히 안 났는데. 감기가 완전 잘 났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힘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강연은 늘 명쾌합니다. 화려한 소매식으로 청중을 휘어잡는 자칭 부동산의 여왕. 그녀 역시 잘나가는 스타 강사입니다. 부동산 왕국의 꽃, 스타 강사. 그들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집값을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죠.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매물되면 파괴됩니다. 저 장국이 매맛인데 무슨 일이야? 외근에 부서서 못 사는데. 한 달 사이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매출이 다 사는 거. 그냥 대학을 써 버린 거야. 진짜로. 화력이 없어요. 두 달 달려. 내년이면 거의 다 먹을 거라. 동생들을 심어 왜 그렇게 하면 돼? 정부에서 뭐라고 하시더라. 잊지 마시지. 다음은